네, 캐타버스.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캐타버스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개발을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는 캐타버스는 사업적인 영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사는 인벤티스라는 회사인데요. 3D 컨피규레이터를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서울 모빌리티쇼에 파트너사로 등록을 해서 공식 운영 메타버스 운영사입니다. 캐타버스는 미더버스의 플랫폼이 되어있습니다. 캐타버스는 인벤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모빌리티쇼에 파트너스의 플랫폼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메타버스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직접 보시면 일전시장하고 이전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동하기 코너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일전시장하고 이전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전시장의 메인으로 있는 포르쉐 입장을 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 아바타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열심히 가서 보시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3D 컨피그레이터로 직접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외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후에는 내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색깔 마음대로 편하게 막 바꿔서 지금은 실례를 못 들어가요? 네, 지금은 저희가 아직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옵션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끝나면 저희가 자동차 판매도 여기서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верти얼 리얼리티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업체들에 가면은 다른 업체들에 가면 되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업 리스트에 가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을장에서 볼 수 있죠.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первых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희들 오는것 같은 경우에 보면 여전히 여전히 하시나요? 여기 알겠니 그냥 다리를 잡고 있는 거에요. 방금 체크의 연료가 속으로 변환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상적인 타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нее 항 Vacuum으로 변환을 볼 수 있죠. 죄송해요, 포르셀로 아, 죄송해요. 예를 들어, 포르쉐에 구매할 수 있어요. 포르쉐에 구매할 수 있는 포르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플랫폼에 구매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색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여러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미 여러가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쓸 것 같네요.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다면? 국내에서 이번 서울 모빌티쇼에서 시작으로 계속 2년 다음 회차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행사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을 계속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메타버스를 계속 기업들,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 월드, 월드 개념의 유니버스가 형성이 되기를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사, 용품사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준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머천트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와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프로모션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세일즈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 기반 위에 디지털 트윈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24x7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이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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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회사들이 네, 나중에 전세계 모빌리티 쇼를 여기서 볼 수 있는 날까지 국내 최초입니다. 모빌리티 메타버스는 국내 최초고요. 저희가 로컬에서 성장을 하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